지금 공식 거둘 자가 없는 이대에 누가 가서 거둘다 내가 언제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반대요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축불내육수레 대기여 지주자님과 누리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누르다 기시며 이 누르다 따르는 자전거다 보라주의 사랑하는 이름 공식을 어서 보도록 하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축불내육수레 대기여 지주자님과 누리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얻으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죄다 축불내육수레 대기여 지주자님과 누리여 나를 보내주소서 2절입니다 주가 축불내육수레 대기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축불내육수레 대기여 지주자님과 누리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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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도 아주